사망제일교회는 왜 지금 이렇게 진해 교회에서 거기서 잠까지 재우고 밥까지 먹이면서 지금 집회를 이어가고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사망제일교회에서 결국 문재인 정부를 전복시키기 위한 투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투쟁들도 있습니다. 그럼 사망제일교회가 집회를 이렇게 계속 이어가고 있는 이유 간단하게 세 가지 목적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씩 짚어볼까요? 첫 번째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빨갱이기 때문에 적화를 시키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나가서 싸워야 된다. 그러면서 이 부분에서 미래통합당과 함께 일정한 집회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 거죠. 물론 미래통합당은 거부하고 있지만 그건 나중에 다 말씀을 더 드리도록 하고 첫 번째가 이 정권을 공격하는 그런 행위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행위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또 다른 목적이 있어요. 두 번째 목적은 명도소송에서 패한 교회를 철거당하지 않기 위한 일종의 알받기 행동을 이어가기 위한 겁니다. 이 상황을 발견하고서 권지연 센터장 같은 경우도 직접적으로 표현을 하지 않고는 있지만 외부에서 하던 시위를 교회 내로 옮겨온 데는 외부에서 전광훈이가 집회를 갖다가 못하기 때문에 보속 조건이니 어쩌니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하는 것들이 어려워져서 들어왔을 것이다. 라고 보는 분이 있는가 하면 실제로 전광훈을 잘 알고 전광훈이 왜 저XXX를 하고 있는지를 너무나 잘 분석하고 있는 그런 전문가들 특히나 이단 사이비를 연구하는 전문가들은 뭘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단 사이비는 사상, 이념 이런 거 전혀 상관없어요. 여러분 예수가 아니라 부처라도 똑같이 진해들이 그걸 써먹었을 거예요. 이단 사이비들은 사상, 이념, 종교적 신앙 이런 거 아무짝에도 자기네들한테는 문제가 안 돼요. 오늘 당장에 전광훈이 쫓겨나서 예수를 팔아먹지 못하게 된다면 그러면 부처라도 팔아먹고 저짓을 할 겁니다. 이 사망제일교회를 후원해주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세력이 보수 기독교라고 흔히 얘기되는 세력인데 니네들이 이 이단 사이비와 한몸이 아니라면 빨리 손절하는 게 좋아. 이단은 예수를 믿고 있는 작자들이 아니야. 예수를 낚시로 돈을 벌고 있는 거지. 그냥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광훈이 처음에 청와대에 가서 싸우고 이지라를 했던 것도 사업을 위해서 필요했던 거예요. 사업을 위해서. 예? 그게 어떻게 사업과 관련이 전광훈이 팔고 있는 게 뭡니까? 전광훈은 이런 물건을 팔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물건을 팔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건이라고 하는 건 사용을 하면서 가치를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전광훈이 파는 것은 신념을 팔고 있는 거예요. 신념. 그 신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신념이 입증되는 주체적인 어떤 경험을 통해서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 가치가. 그러니까 전광훈은 절대로 코로나 조심해야 될, 우리는 마스크 써야 된다. 이런 말을 못하는 겁니다. 신천지에 이만히도 그렇게 못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신념이라고 하는 상품, 자기네들이 팔고 있는 신념이라고 하는 상품이 훼손이 되니까. 이단 사이비의 특징이 그런 거거든요. 첫 번째, 확실한 적이 있어요. 그 적들로부터 우리가 이 신념을 가져야지만 이겨낼 수 있다고 포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눈에 보이지 않는 적, 사탄이, 악마가 이거 피부로 안 와닿거든요. 그리고 제정신이 있는 인간들은 그런 것 같고 그 신념이라는 상품을 구매하지 않아요. 그럴 때 가장 좋은 게 뭐냐? 눈앞에 있는 사람을 적으로 만드는 겁니다. 이단 사이비가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자기 가족들부터 적으로 돌리라는 거예요. 자, 전광훈이 지금 누구를 적으로 돌렸습니까? 문재인 정부를 적으로 돌렸죠. 진짜 제대로 된 사업 중의 사업이에요. 이건 푼돈이야. 그냥 코 묻은 돈, 만 원씩 뜯어내가지고 연금 받은 돈, 이런 거 만 원, 2만 원 뜯어내는 거, 이거는 푼돈이야. 한 몫에 벌 수 있는 돈이 있어. 560억을 한 방에 벌 수 있어, 알바퀴로. 지금 착각하지 마세요. 지금 청와대 집회니 이런 사람들이, 거기 속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 이게 답답해서 어쩌고, 그게 아니거든요. 거기에 핵심 세력이라고 하는 인간들은 돈을 목적으로 해서 그 맹목적 신앙이라고 하는 걸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고, 얘네들은 진짜 돈벌이에만 관심 있는 애들이에요. 여기에 붙어있는 그구, 유튜버들. 우파코인 먹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들만 있나요? 미통당 애들. 지네들이 부정부패하려고 하는 것을 이 강렬한 그런 세뇌를 시킨 작자들에 의해서 이걸 포장하고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정치행위라고 하고 있는 건데 이게 정치입니까, 실제로? 이게 정치예요. 국민들의 일부, 특히나 마음이 아프고 어디 오갈 데 없고 신뢰하기, 누군가를 의지를 잘 하기 힘든 그런 사람들을 속여서 자신들의 그야말로 방패 마귀를 삼아서 결국 지들이 부정부패를 하는 것을 막아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정가훈이랑 똑같은 새끼들이죠. 그래서 지금 얘네는 교회에서 계속 집회를 한 거예요. 겉으로는 빨갱이 잡자죠. 실제로는 560억 다 지가 벌겠다는 거거든요. 560억 벌어서 교회 사람들한테 줄 것 같습니까? 그걸 왜 줘요? 이런 부류의 인간들이 돈을 갖다가 그렇게 정말 함께 공유하는 거 보셨습니까? 그러니 결국 지금 이 짓은 장사예요. 장사라고요. 밖에 나가서 명분 세우고 있는 것은 이런 장사를 막는 투명하고 공개적인 세상. 이 사이비 예수교 참칭 인간들이 언제부터 그렇게 민주진보진영과 척을 세웠습니까? 사실 그렇게 척 세우지 않았어요, 옛날에. 그런데 왜 척을 세웠어요? 척 세울 때는 자기 이득과 관련이 됐을 때야. 지금 가장 그럼 얘네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게 뭡니까? 세원이 투명해지는 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돈 빼돌리는 거 못하게 되니까 두려워하는 거잖아.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봐. 야, 무슨 이념이고 빨갱이고 적하고 이런 건 니들 상관도 없잖아. 니들이 돈벌이를 니들 멋대로 하는데. 세금도 안 내고 마음대로 횡령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정부를 니네들이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민주진보진영을 공격하고 있는 거잖아. 주사파는 무슨 개주사파야 거기에. 실제로 주사파가 중요해, 니들이? 웃기고 있네, 진짜. 첫째, 문재인 정부를 공격을 해서 자기네들이 부정부패를 할 수 있는 그런 정부로 갈아치우려고 하는 거고. 둘째, 알바퀴를 해서 560억 벌려고 하는 거고. 셋째, 맹신자 세뇌시켜가지고 고정적으로, 안정적으로 자기 주문에 꽂아주는 그런 상황을 유지하려고 하는 거. 그 세 가지예요. 그 세 가지 목적 때문에 지금 사랑제일교회에서 코로나에 대해서는 코로나는 안 걸려. 여기서 은혜로 코로나 안 걸리게 돼 있어. 이런 식으로 그 신념이 흔들리지 않게끔 뻥을 치면서. 그러면서 결과적으로는 2단 사입의 길을 계속 착착 걸어서 한 몫을 챙기려고 했던 거에 불과합니다. 얘네들이 정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수준은 전광훈이가 황교안한테 얘기하는 그런, 그러니까 황교안을 등에 얻고 얘기했던 그 수준입니다. 그 수준이 뭐냐고요? 아, 나보고 무슨 장관 한 자리에 하라고 그랬는데 내가 거절했어. 야, 장관이 니들 무슨 거래하는 무슨 상품이냐? 황교안은 그런 얘기한 적 없대. 한 적이 있든 없든 니들이 그따위로 보고 있다는 거 아니야, 서로가. 정치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고 있는 인간들이에요. 이 인간들이 국민이 무슨 상관이야. 국민을 걱정이나 하겠어요? 걱정하는 척 하겠지.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됩니다. 저들이 무슨 정치 행위를 갖다가 하는 거죠. 정치 행위 자체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정치 행위의 핵심은, 원래 정치라고 하는 건 뭐냐? 올바른 의미의 정치라는 것은 사회 공동체가 합의를 이뤄나가는 그런 과정을 정치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 과정 중에 정책도 나오고 법도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쟤네들은 정책이니 법인이 이런 게 신경을 쓸 게, 그런 게 관심이 없어요. 저들이 하는 게 나라를 위해서 걱정을 하고, 나라가 잘못되는 걸 갖고 마음 아파하고, 그런 사람들은 거기 가서 헌금 내주고, 아유, 걱정하고, 통성기도 하라면 통성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은 그런 걱정을 가질 수 있을지 모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의 그런 걱정들을 잘못되게 이끌어가고 있는 그런 작자들, 이 사회를 어지럽히는 그런 참혹한 범죄입니다. 누누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주변에서 사망제일교회와 뭔가 관련이 있는 것 같은 교회가 보이시면 끊으세요. 탈출하세요. 그게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신고하셔야 돼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그리고 그 허위사실로 대한민국을 전복시키려고 하는 작자들이, 심각한 범죄자들입니다. 확신범들이에요. 중간에 우리 어르신은 그러지 않아요. 우리 아버님 그런 분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인천서 사망제일교회 교인 할머니의 3살 손녀 감염. 지금 이 상황으로 가장 피해를 보는 건 우리 자식들이에요. 우리 아이들입니다. 당장 제 아들이 학교를 못 가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가는 학교도 이제 못 가게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지금 이 3살짜리 손녀는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길래 코로나에 어렸을 때부터 걸려서 이 양은 DC의 딸이자 인천 400번 확진자의 손녀인데 사랑제일교회 교인으로 지난 14일 확진 판정을 받은 인천 400번째 확진자의 딸, 인천 400번째 확진자의 할머니가 이 3살짜리 아이의 엄마도 감염시키고 그리고 그 엄마의 아이도 손녀까지 감염을 시켰다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일이에요. 무시무시한 일이에요. 지금 이런 일들을 일으키고 있는 것을 미래통합당이 뭐라고 했습니까? 특정한 종교나 특정한 인물을 공격하는 데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지금 특정한 인물이나 특정한 종교를 공격하는 겁니까? 지금 너님들이 그따위 여럿몰이를 해서 7월 24일에 교회 소모인들도 집합금지시키는 걸 해제시켰잖아요. 특별히 교회에만 그렇게 엄격하게 하신다면서요. 무슨 개소리세요. 지금 방송국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 아세요? TV 프로그램 출연할 때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기라 하냐고 이 무식쟁이들아.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정강훈이, 쟤.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2단 사입이에요. 사입이니까 이들과 교류하는 집단들은 무조건 지금 코로나로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그 피해가 눈에 잘 안 보였어요. 그런데 이제 보이시죠? 신천지든 사망제일교회든 이 사입이들의 엄청난 피해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이거 형법으로 정확하게 다스리고 사회적으로 격리시켜야 될 범죄 조직들이라는 거. 지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돈을 갈취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전부 다 무슨 총알바지로 써서 알바퀴를 하고 그래서 재개발 조합한테 돈을 뜯어내고 이게 조직폭력배들이 하는 짓들입니다. 그런 짓들을 해서 결국 지들의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그런 집단이라는 점. 명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교류 금지를 내려야 돼요. 이 정리. 이 사망제일교회가 어떤 단체이고 왜 난동을 부리고 있는가. 그것만 정확하게 먼저 정리해드렸습니다. 조사의 요리를 이쁘던